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니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천골 냄비를 들테니 사귀는 리모컨 틀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음식도 내가 당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길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잘 생각해봐 군대 다녀오면 남자는 각 잡는 신이 되지 신이 된 남편은 빨래각을 잡을 테니 날씨는 누워서 파일이나 먹으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길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빨래는 내가 당할게 사실 나도 알아 넌 내게 과분한 사람인걸 그런 너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 값비싼 명품 백타이아는 못해줘도 뜨거운 이 마음 당신만을 사랑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힘들면 그냥 사먹자 명절날 음식같이 해 당신은 박수가 좀 나오는 제목입니다 내 사랑이야